근데 뭐..뭐예요? 삽 갖고 오면 일단 힘든 거예요 뭐예요 이게? 아이고 겁을.. 겁나요 허지어다 할 거 주말 허지어다 할 거 주말 복장이 이거를 하나씩 입으죠 오 뭐야? 무조건 물이죠 저건 이거를 하나씩 입으죠 아니 근데 산에 무슨.. 뭐 보고.. 그러게요? 그러니깐요 아.. 여기 가라예? 아.. 그래도 다 준비를.. 산에서도 입을 수 있죠 많이 옷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장비 나오고 어부복 나오면 이거는 난이도가 한 별 5개짜리다 그렇죠 아우.. 뭐 심상치 않다 싶었어 옛날에 삶의 체면장에서도 이런 거 했잖아 연탄 나르는 거 그때는 선수 때지 그러니까 연구 선수 때지 난 그때 울었잖아 천장 날라서 나 진짜 연탄 천장 달라고 3일에 손톱에 연탄 이렇게 껴가지고 3일 땅 안 빠지는데 난 너무 옛날인데도 기억나 어? 옛날인데도 기억난다고? 내가 진짜 화내고 내가 진짜 화내고 이렇게 해봐 이거 한 번도 안 입어보셨구나 이런 걸 비워봐 본인 것도 못 입는데 도와주지 그래 도와줘 저 상태로 머리에 걸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어? 이거 이겨야지 그러니까 줘봐 아닌데 두 개가 나와야 돼 아니야 그거는 맞아 맞네 나 맞겠지 뭐 아 저게 아닌데 못 가진 거 엄청 합니다 야 안 해봤네 아이다 아이다 야 아이다 아이다 야 야 야 야 야 나도 이거 야 해봐 누가 해줘 봤지 내가 이거를 하늘 저걸 빼야될 것 같은데 뭐라야 됐어 이렇게 하고 가 됐어 뭐라야 됐어 이렇게 하고 가 나도 어떡해 야 그렇게 하면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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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 어렵지도 않은 걸 그냥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잡아봐 잡아봐 이거를 뒤로 제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끼는 거 하자 뒤로 허자의 감독은 약간 좀 아는 척을 먼저 하고 들어가네요 굉장히 센 척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엄청나게 허당해요 허씨가 허당허자예요 허당허자다 허당허자다 뭐 적어놓겠습니다 굉장히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뒤를 좀 이렇게 저거부터 풀라요 아니 이걸 내려 팔에 낀 거부터 풀라요 중간에 가로 되어있는 걸 내려 그리고 하나를 좀 그렇지 안 되잖아 아니 내리려 야 이거를 내리라고 이거를 내리라고 야 이거를 내리라고 이거를 내리라고 이거를 내리라고 어때요 좀 욱하는 편입니까 박종원씨가 평소에 아 욱 욱하면 또 둘째 가라 욱 욱 욱 욱 허재 감독님도 아 욱하면 코트 위에서 많이 봤죠 이야 뭐 유명한 게 또 있잖아요 유명한 그 전설의 불라기야 이게 불라기야 이게 불라기야 두 분 다 강한 거지 자존심도 있고 야 내렸어 자 야 야 빨리 끼지 말고 어 끼지 말고 자 자 자 껴 그렇지 밥은 언제 먹으면 옷 입는 데 1시간이야 그렇지 어우 예씨 아 또 대스타님들이 저런 옷 입고 있으니까 좀 되게 낯서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운동선수였고 배우의 진도 아 나나케 올라가네 왜? 너 키가 작으니까 자든가? 아니 늘리면 되지 이리 와 아 기작 다 보여지 참 나 이제 들어야지 아 이거 들어야지 장비 착용했습니다 내꺼 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셔